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AK홀딩스입니다. AK홀딩스의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재물을 보시면 적자가 있긴 했지만 상상폐지되진 않을 것 같네요. AK홀딩스는 인적분할을 통해 제조사업 부문을 신철회사 애교육류와의 승계하고 지주회사로 전환하였습니다. 차트를 보겠습니다. 차트를 보시면 현재 이 우상형 주소는 최근에 이탈되는 모습이 확인되었고 현재는 이 우하형 주소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. 이전에 지지라인이 이곳에 있긴 한데 현재 이곳에 지지를 받아주고 있네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라인이 이탈하지 않는다면 타점 잘할 수 있겠고 주가가 이르고 상향 박스권으로 움직일 확률이 크고 목표가 전 고점 정도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. 하지만 지금 당장 잡는 것보다는 적어도 이 우하형 주소를 돌파하면서 장기 입병선 거군대한테 주는 이종기 고통도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